블박차 블박차 저 앞에 간 트럭과 충분한 여유 있게 안전거리 충분히 아주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. 터널이 들어갈... 어? 이거 뭐야?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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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멈추면 어떡하나요? 이렇게. 저 차는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죠? 뭐 있나요?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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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 그 앞차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? 블박차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와서 멈추니까 깜빡킹과 동시에 퍽 들어와서 멈추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앞차의 보험사는 블박차한테 30%의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. 즉 70대 30이라고 그러는데요. 이 속으로 블박차는 앞부분이 지그러졌는데요.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투표해 봤습니다. 그 결과 보죠. 블박차의 잘못 없다. 100대0이다가 87%.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12% 이렇게 나왔는데요. 피할 수 있나요? 갑자기, 갑자기 들어오면서 멈추면 어떻게 피하죠?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. 과연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는지. 잘 가고 있습니다. 앞에 트럭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서 가고 있는데요. 상대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보세요. 여기서 상대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부터 몇 초 만이죠. 이때부터 2초가 안 되는데요. 2초가 채 안 됩니다.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이번 사고는 앞차의 100% 잘못입니다. 그런데 앞차는 또 활발히 있다네요. 앞차는 왜 멈췄는지. 그 앞차의 전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앞차의 전방 영상은 4번인데요. 변경하는데 앞차도... 그 앞이 비어있는데요, 다시. 여기서 이 차가 차로 변경을 들어가는데... 이 차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차도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앞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미리 빵!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변경할 때도 그 앞차에 대한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. 이번 사고, 결국은 이 차 두 대가 잘못한 거죠. 둘이 한 편입니다. 블박차 한 편이고요. 블박차에 대해서는 저 앞팀, 앞팀 두 대가 100% 잘못한 거예요. 나중에 자기들끼리 70대 30이든 얼마든 자기들끼리 나중에 80대 20이든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.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예요.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 있어서는 블박차는 저 앞차, 이 차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앞차, 들어와서 멈춘 차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블박차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 앞차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들어오는 차도 앞차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점 잘못이 있습니다. 그래서 블박차로서는 앞차에 대해서 100대 0이고요. 이 앞차가 이 차에 대해서 너도 70% 내나, 너도 80% 내나. 그건 나중에 자기들끼리의 구상권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항상 진로 변경할 때도 지나가는 차와도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. 왜냐하면 지나가는데 그 차가 딱 멈출 수도 있잖아요. 또는 앞의 차랑도 여유 있게 들어가야 그 차가 들어올 때 빵! 할 수 있는 겁니다.